MBC 강원영동을 비롯한 강원권 MBC 3사와 KBS, 주연방송 등 강원도 내 방송사가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. 강원도 내 8개 선거구에 대한 주요 후보군의 지지도와 정당별 후보군 적합도와 함께 대통령과 강원도지사, 교육감의 국정과 도정,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를 조사합니다. 이번 조사는 선거구별로 500명씩 100% 무선 전화면접으로 진행하고 결과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순차적으로 보도합니다.